그루터기 찬양 드립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딴 삶의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흩어진 자들과 흩어진 자들과 흩어진 자들과 흩어진 자들과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그루터기 찬양 드립니다 그루터기 찬양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성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세계가 시작하리라 그 감으로 덮인다 그루터기 찬양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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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 살릴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리리 주시며 너희의 칭자가 결코 안 돼 이 시대 살릴 70인의 제자들 70 지역과 70 종족 한 곳에 70 나라를 살릴 주님의 정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내리신 힘을 다 가졌네 고자의 대력으로 항상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셨네 그때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시대 남은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리리 주시며 너희의 칭자가 결코 안 돼 이 시대 살릴 70인의 제자들 나는 지식 지역과 지식 좋은 좋은 풍부세 지식 나라를 살릴 주님의 성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흐롱된 것으로 기타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2, 3, 7, 살림 2, 3, 7, 살림 지식이 내 세상에 지식 지역과 지식 좋은 좋은 풍부세 지식 나라를 살림 지식 나라를 살릴 주님의 성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다시 고백합니다 2, 3, 7, 살림 2, 3, 7, 살림 지식이 내 제자들 지식 지역과 지식 좋은 좋은 풍부세 지식 나라를 살릴 주님의 성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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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원한 제자라